주 나아가신 손옷이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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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양이 나가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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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양이 나가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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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양이 나가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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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양이 저 동방에 별 하나님 저 동방에 별 하나님 저 동방에 별 하나님 이스라엘 노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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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인 하셨습니다 왕악이 나 노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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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왕악이 나 성대의 노랠 노랠 이 사이 왕악이 나 왕악이 나 이 사이 왕악이 나 이 사이 왕악이 나 내 성에 지금 이곳이 이 마소서 이 마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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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선심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대여 예수원합니다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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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단절함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명을 주님 앞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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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저의 손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손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남대신 손님 앞에 저의 손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제 손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여 예수원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3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범위에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는 나라가 되길 할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아이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굴복을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흥이 없이는 다 하나라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던 수가 없기 주님을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가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민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힘들어서 없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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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우리 영향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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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하나,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향을 깨워 영의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말씀 못 들게 하시고 사랑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복음의 수호자가 늘 원합니다 복음의 수호자가 늘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수호자들을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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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이여 가갈리 로루야 내게 로루야 아멘 주님 앞에 영원한 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여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있는데 5분 정도 힘차게 우리 박수하고 다음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승리함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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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주님께 엎드려 절감 겸손함으로 겸손함으로 반대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날비하며 엎드려 절감 이 사람으로 감사드려 주님의 강목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주말 예배하며 이름으로 달려왔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가 오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할지 없으며 성령님께서는 욕관계에 운영할지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찾을 수 있는 예배와 온전하게 올려주시는 한결에 소원하며 주님 바라보며 얘기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가 오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은 있으며 장기회부터 맞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장기의 은혜에 묶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전신으로 남아있는 십 년과 영혼을 받아 주님께서 일할지 없으며 우리의 예배를 받을지 없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욕관계 사망의 신념들, 신념들 찬양을 서서 말씀할지 없으며 역사할지 없으며 은혜를 담긴 영자만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로하던 생목들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의 온전히 풍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여 주의 간결에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여 주의 join